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디 강사 김종욱입니다. 자, 1학년 친구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통합사회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신 공부로 지금 통합사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범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정답률만 봐도 꽤나 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은 아니었다. 단, 이 통합사회의 문제를 풀면서 내가 내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다음 글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이게 어떤 글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지각하고요.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같은 긍정적 감정 또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석가모리가 나왔네요. 석가모리는 인간의 마음에 도사라는 삼독이 있대요. 도사리는 삼독.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세 가지 독이 있다는 거야.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를 경계하라고 하죠. 자,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현대사회가 부추기는 물질적 욕망과 경쟁 속에서 자신의 마음밭을 가꾸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실현된다. 자,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더불어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이 글이 강조하는 건 맨 마지막 요거예요. 제가 읽어볼게. 1번, 고통의 근원인 감정을 모두 제거하세요. 그거 아니잖아. 아닙니다. 2번, 세속적인 욕망의 성취를 통해서 삼독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세속적인 욕망만 추가하면 안 되는 거지. 소위치나 물질적 욕망과 경쟁 속에서 이런 거를 잘 극복해야 된다. 3번,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혼자 사세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4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쓰자.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문맥을 내가 파악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정답 4번. 5번, 분노를 줄이기 위해서 마음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4번 보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말 아닐까.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문제 2번. 자, 현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단, 가랑 나는 각각 지진과 태풍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인데 산사태, 절벽 붕괴 주의하시고요. 해안에서 해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건. 아, 물건이 떨어질 수 있나봐. 흔들림이 멈추면 지진이네. 가는 지진입니다. 흔들림. 그죠? 다음, 나를 보니까 태풍이겠네. 그죠? 지진과 태풍 중에 하나니까. 경보 발령 시 어업활동을 중단하고요. 피서객, 저지대 주민들은 신속히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됩니다. 강풍에 대비하시고요. 비닐하우스나 시설들은 싹 단단히 고정합니다. 축대랑 담장은 사전에 점검하고요. 고압전선 등 전기시설물 접근을 금지합니다. 태풍과 지진. 지진과 태풍 각각 볼까요? 자, 1번. 가, 지진은 건물의 내진 설계로 피를 줄일 수 있죠? 맞습니다. 내진 설계를 해야겠지. 정답 1번이고. 2번. 가는 지진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서 고의도 지역으로 이동한다. 태풍이죠. 열대성 저기압. 3번. 나, 태풍은 여름보다 겨울이 아니죠. 여름이 훨씬 많죠. 4번. 나, 태풍은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미세먼지를 증가시키진 않죠. 5번. 가는 기후적 요인. 나는 지형적 요인이다. 거꾸로지. 기후적 요인이 나, 태풍이고요. 지형적 요인이 가, 지진이겠지.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형성평가지래요. 옳은 답변만을 골라봅시다.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돼. 산업화 도시화가 나왔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yes. 틀리면 no 하시면 됩니다. 1, 집단보다 개인의 목표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죠. 잘못 체크했네. 이게 틀린 거야. 그죠? 예로 체크했어야지. 다음 2번. 2, 3차 산업의 증가로 인해서 직업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죠? 잘했네요. 예니까. 다음 3, 주거, 업무, 상업, 여가 등을 수행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쵸? 집은 따로, 출근하는 곳 따로, 업무 보는 곳 따로, 휴가지 따로. 맞네. 잘했다. 4번.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시가지 면적이 확대되면서 토지이용의 집약도가 높아졌죠? 높아졌습니다. 집약도. 좁은 면적에 높은 건물을 올리고 있잖아. 예로 했어야지. 그쵸? 얘가 돼야 됩니다. 얘도 얘, 얘, 얘가 돼야 되는데 잘못 풀었네. 니은, 디귿, 정답이야. 정답 3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 4번. 자, 가나에 나타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행복의 조건이 나왔어요. 자, A 국가는 땡땡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수립되어서 국민들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진 국민들은 무력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국가에게 필요한 건 뭐야? 민주주의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가 해결이 돼야 이제 행복할 수 있겠죠. 나를 볼까요? B 국가는 세대별 행복지수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노년층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아니야?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의 심각한 취업난, 경제적 어려움. 이거 대한민국인데? 노년층은 부족한 생활비랑 미흡한 복지. 우리나라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의 조건은 뭐? 우리나라의. B국의 행복의 조건은 뭐야? 취업난이 해결되면 되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면 되고요. 미흡한 복지정책을 좀 하면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내용이야. 기억. 가를 통해서 주변. 자, 가. 이 기억입니다. 가 국가는 가를 통해서 주권 회복이 행복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아니지. 독립해서 주권을 회복했으나 행복하지 않잖아. 땡. 니은. 가를 통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행복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민주주의가 실현됐을 때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난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지금 더 좀 살기. 아니. 됐습니다. 디귿. 나를 통해서 노년층의 행복지수는 사회제도와 무관하다고요? 아니지. 부족한 복지정책. 사회제도가 잘 되어야겠죠. 땡. 나를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인 청년층과 노년층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 리얼 리얼. 정답은 4번. 참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한데. 정답 4번이었고. 문제 5번.